아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있었어요 예 집에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나중에 닐스 보면 알게 될 거에요 예 닐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유가 있어요 닐스 2개 찍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아이고 엔젤 봉니님 어서 오시고 샤브샤브 입니다 술 한잔 합시다 구독좋아요 빨려 댓글 공유 저장까지 눌러 주시구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샤브샤브야 술 한잔 배달합니다 아우 샤브샤브 아우 중국이 엄마가 이거 육수를 오늘 하루 종일 만드셨어 엄마가 으 상품 글자 왜 젖었냐고 그 이유는 닐스가 올라가면 압니다 청경채랑 숙주도 들어갔고 팽이버섯 대파 당근 어묵 들어갔구요 소고기 오삼겹이죠 오삼겹 분수쇼 했다 분수쇼 맥주 하나 까면서 분수쇼 했다 오늘 저녁 식사도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아 찍어 먹는거 그런거 없네 그냥 먹자 왜 울어 나랑 몸 관계에요 음 맛있어 숙주나물에다 청경채도 먹고 앙 청경채 청경채 숨이 죽었네 아 쿠션 배웠어 응 잘했어 예 오버였어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나왔어 오늘 일 있어서 쉬었어요 밥보기 한정만 더 하고 유튜브로 넘어갑시다 김치 없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김치 없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달달구 달단단단단 술 한잔 배단합니다 오늘 주말 맞아서 사부샤부에 한잔합니다 엄마가 챙겨주셨어요 샤부샤부 배단합니다 김치찜 먹었어 예 아 안녕하세요 아 국물을 잘 끓였네 이거 뭐 무넣고 뭐 이것저것 놓고 국무요 하루종일 만들었다는데 아 뜨거 숙주랑 저기 어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동사리도 두팩이나 준비됐습니다 아 개 지린다고 밥도 먹자 우동사리에 먹을까 우동사리 이거 먹고 이제 유튜브로 갈게요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음 바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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